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혼인잔치가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아들은 예수님이고 종들에게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런데 저들이 거절을 해요. 이 종은 혼인잔치 왜 거절했을까? 아니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가져왔다. 인간에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혼인잔치는 가장 완전한 모든 인간의 죄, 문제, 질병, 고통 우리 모든 염려, 근심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결혼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갖추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바치러 가고 사업을 하고 안 와요. 이거 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저들이 복은 안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거리끼리 가서 만난 대로 무조건 청해라. 이방에 우리의 전도가 구원이 왔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잔치에 가득 사람 먹여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무 말을 못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라. 어디로 가야? 지옥이죠.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만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야, 교회에 온 것은 일단 청함인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애복을 입은 사람은 수가 다 작다면 이거 무서운 얘기지 않아요. 아니, 우리 다 청가할 줄 알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데 애복 안 입었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애복 입은 사람이라도 적대요. 분명히 택하 입은 자가 작다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우리의 천국에 잘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깨달았고 애복 준비하면 넉넉히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애복을 입어라. 그런데 애복을 무얼 어떻게 한가? 애복을 입는 것일까요? 그것은 게시록 19장 7절의 성경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도 있어요. 어린이하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해 맛보 옷을 입도록 했대요. 결혼식에 드레스 입는 거예요, 애복. 그런데 이 새해 맛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옳은 행실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 내 자신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된 삶. 그래서 살아 빛이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도록이게 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답다. 빛된 삶. 이런 삶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북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뭐로 표현한가 등잔에 기름을 주는 비유인데 슬기로운 다천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게 등잔은 우리 마음이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등불은 예수 보금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신랑이로다 하고 올 때 잔치에 참여했는데 미련한 다천에는 졸며 잘 새 그리고 나서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대 한때는 기름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깨어 계속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비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한때는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일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떨어졌다. 그때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 결혼식은 끝나버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교회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기름이 충만하십니까? 그냥 설교를 다 아는 설교 뭐 그런 것 다 들었던 얘기인데 나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한 만큼 나도 했는데 너무 그냥 힘들게 하면 아이고 어차피 천국 가기 힘들겠구만 안 나올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제가 책임이 설교 못한 제가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잘 깨닫고 말씀드려면 넉넉히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 조심을 그것을 뭐라고 하건가 또 거짓 선자를 삼가하래요. 그래서 거짓 선자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를 미워건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제림 예수도 어떻게 지금 올 때 번기가 동편을 해서 번쩍인 것 같지. 인자의 마음도 그 말이라. 그럼 예수님 오시면 제가 끝나야 되거든 그건 안 끝났네. 신천지 이만이나 모든 제림주 이들은 다 거짓말이죠. 아니 아직 안 끝나고 이런 것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번쩍 순간 이 번개처럼 오면 끝나야 된대.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는가 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랬더라고요. 이 환란 후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냐 통과하고 휴고되냐 환란 전에 휴고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환란 전 후 그거 해석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친히 하신 마태비 24장에는 환란 후 환란 통과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계시록에 환란을 다 통과해 본다면 세계 인구 반이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초토화되고 주님이 오실 것이냐 그 전에 오시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쨌든 저는 환란 그 목사님은 정입니까 후입니까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그냥 준비만 해야 돼. 다 양쪽단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을 너무 모르시네.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뭘 강조하냐면 예복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런 걸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게시록 많이 안 받겠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양쪽 다 주장했는데 어느 한편 가지고 오늘 환란 후 보세요.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비열들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가 어두워진다. 그런데 해가 진리로 변할 때는 진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달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죠.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나 떨어진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니 저 별이 지구보다 더 큰데 어디로 떨어져요 지금 안 떨어져요. 주의종이 타락을 말했어요. 타락. 별들이 떨어져가지고 WCC WEE의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별들이 타락이에요. 인자가 하늘에 보이겠고 땅의 족속에 통과하고 구름 타고 오리라 그때 큰 나빠서리와 택한 이끄 그때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환란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이나 후나 간에 우리가 준비해서 들림받는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휴고는 11단계에서 9단계 돼야 된다. 그런 말 제가 그 3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 안디옥이 결혼했다.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 신부교회다. 그 음성 듣고 오신 분도 있고 지금 들으신 분도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신부단장에서 들림받은 복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시기와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징조가 홍수의 노아가 방조에 들어간 날까지 목곤만 장가도 시기 가고 그래서 지금 육신의 케라 향락을 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말세의 소동과 거무라 성을 통해서 불로 심판 하게 했는데 지금 동성애 이 정부는 동성애 계속 합법화 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가 말도 안 짐승 같은 짓거리를 그런데 성경에 이미 소동송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주님 휴거 사건 뭐랬냐 두 사람이 밭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 데려가나고 버려면 다 날 것이오. 밭에 이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멧돌 가고 있음에 하나 데려가고 하나 다 날 것이오. 여러분 저 좀 자전 바보시 그런다 한데 진짜 그럴 일 있을란가 성경 이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만일에 같이 딱 올라가 붙네 남았네 어찌 할 거예요 통고고 어떤 길이 없어요 다시는 큰일 아리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귀하고 거루감 이런다고 계속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았어. 죄 지으니까 누가 안 만난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서 뭐라는가 자 24장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 그 하나님의 집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자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메시지가 있어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복이 또다 진실로 그 소유를 맡기리라 양식을 먹었어요. 보금 전파하고 영혼구원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이런 가운데서 나팔불대 올라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많이 나오는데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건 밤에 잠 안자고 계속 있어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어라 신랑과 만나고 있어라 영적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 그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 신부 교회인데 특징이 뭔가 뭐라고 나온가 열면 다섯사람이 없고 열려있는 게 나는 확신하기를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보신 분이 두 분이고 또 그분들도 몇 번째 봤어요.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교회는 나는 확신하기를 하늘문이 열린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복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성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 시험의 때가 와요. 그 면하게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들림받고 휴고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성절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여러분 기둥이 금을 받치고 있잖아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기둥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에루살렘에 새 이름을 지닌다. 삼층전에 가서 이름이 기록된 이런 복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휴고가 됐어요. 엘리아하고 둘 다 죽은 보지 않고 올라가는데 에녹은 히브리스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은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니라 반대질과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자 에녹은 죽겄다. 난 죽을 복을 잘 타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죽을 복을 타야 돼. 암평 걸러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암평은 안 걸러야 돼. 그런데 얼마나 암평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의 집회 자꾸 안 서고 귀신이 넘어간다. 암이 균이 어둠에 있어요. 다 빨리 쫓아야 돼. 그런 것들 물론 우리 교회라 다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잠재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나가야 되는데 죽을 복을 타야 돼. 죽을 복을 빨리 그런데 안 죽고 가버릴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파볼 때 빨리 올라갈지도 몰라요. 진짜요. 코로나19로 모든 걸 받았을 때 그런데 그건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매일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호가 어쩌지 안 죽고 올라가버렸을까 휴고가 됐을까 그런데 암호가 사항은 뭐냐면 무드셀 낳은 후 300년 동안 이 말씀이 나와요. 장세기에 무슨 말이냐 무드셀 낳은 터치면 이겨 죽는다 침판이다 그 뜻이거든요. 창을 던진다 그 뜻인데 창을 전쟁을 내려놓는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가 자기 아들 무드셀 낳았어요. 이 세상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드셀 낳아요. 몇 살이에요? 969살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을 무드셀 죽으면 노아 홍수 심판이 오거든요. 하나님 심판 지금도 지금 예수님 오실라 자꾸 미루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뭔가 지금 무드셀 아이를 미루듯이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심판으로 멸망으로 지우기 아니고 천국 가게 하고 싶어서 969살까지 제일 오래 살리겠다는 것은 무사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심판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냐면 애녹은 자기가 낳은 아들 무사 저거 죽으면 심판이구나. 그때부터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제일 힘을 곧 오신다는 생각한 사람이 제일 동행합니다. 동행했기 때문에 들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주인과 날마다 언제 오시더라는지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개인의 종말이고 역사적인 종말이고 다 죽어요. 죽어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금방 세월이 다 지나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지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언제나 애녹처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한 증거를 받았다. 증거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 증거가 뭘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동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믿음에 산 증거가 뭘까 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동행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한 가운데서 흔적이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믿음에서 기도 응답도 오고 음성도 있고 교제도 오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에서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없다. 조용히 우리는 보수교단이라 성경 말씀 뭐 반이 들으니 그런 소리 말어. 뭐 그냥 조용히 이 말씀도 지키면 그래서 그래서 말씀대로 생명있게 살까 종교적인 생활하고 종교생활 여러분 여러분요 지금 신앙이 생명있는 신앙인가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보세요 믿음의 증거가 표면적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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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면적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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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불수려받아가지고 하나와 깊은 영적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불 때 음성 들을 수 예로드시 바랍니다. 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온몸도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 몸 이에요. 몸은 생명체 인데 생명 주님과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살고 증거가 있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 사람과 대화가 안되고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한 사람과 날마다 만나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말씀 읽는 시간 즐겁고 예배 시간 즐겁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의 사모하고 감사하고 근데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나는 체험을 강조하고 안수를 넘어서 성의 불받으라는 것이 뭘까? 주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그리스께 중매하라며 나 저는 중매를 잘해야 돼요. 지금 신랑이 어떤 분이라고 속이고 신부가 만나서 신부가 준비하고 신랑 어떤 분이 그래서 결혼식을 잘해서 중매해서 혼인한체 참여한 복된자들 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의 생명 사랑 같은 단어로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햇빛이 살죠. 또 물 물을 먹어야 살아요. 좋은 공기 마셔야 살아요. 영적으로 성의 은혜 빛이 와야 되죠. 성의의 생수 마시죠. 산소 같은 성의의 바람 같은 성의 오지요.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 같이 생명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만나서 생명의 관계 가운데 사느냐 주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고 빛을 느끼고 사랑 빛을 느끼니까 감사하고 기뻐 행복할 것이고 생명의 말씀 먹으니까 영의 양식 되니까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지금 현재 벌써 휴가 돼서 올라갈지 않나 지금 신앙생활 보면 알아요. 통행하고 있는가 생명과 살고 있는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지금 시험 들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왜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사랑이 빛이 끊어져 어둠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병 시기 질투 모든 어둠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로 살릴까 생명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해 주면 살아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면 살아난다 사랑해 주면 살아난다 나 이 세상 만세하게 잡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고 죽어보고 싶어 속상해 죽게 해서 술이나 먹어보고 마음대로 좌절 절망 낙마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 그래서 어떻게 사랑만 잘 준다면 사랑받으면 생명이잖아요 아니 사랑해주면 살 맛이 나잖아요 나는 가족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런 생각 들어요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 세상살이가 다 힘들어 여자분도 직장생활 많이 하고 남자분도 많이 하고 다 힘들어 꼭 참고 남자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시대에 그냥 안이 꽂고 치사해가지고 그냥 사패 딱 던져보고 싶어도 꼭 참아 내 처자식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직장생활을 당했다는 얘기 집에서 말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아내도 눈치껏 힘드셨구나 그럼 얼굴이 좀 굳어져 있으면 얼마나 당신이 힘드셨냐고 당신 하나가 그렇게 착실하고 근실하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 가정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위로평가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그래 그래 내가 힘들어도 잘 참아야 돼 그런 마음이 될 건 아니냐고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믿음은 삶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 받은 그것을 주시라고요 그 자체의 삶 때로는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게 남편이 아내가 내가 너무 억울하게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고통을 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아 너무 힘들고 그걸 누가 받아야죠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져줘야 됩니다 짐을 누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좀 더 져줄게 옛날 시골에서 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근데 일곱개 이렇게 못 얻으면 세개 나 누구 같으면 져주기도 하거든요 교회도 짐 져준 사람 있어요 교회도 그 사람 일꾼이죠 강한 힘을 약점 담당해주고 져주고 져주고도 재밌어 힘이 있으니까 영에 힘이 있으니까 즐거워 오늘 믿음의 삶이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타나는 가운데서 애녹처럼 깃발 증거있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탈란트 비유도 그거 얘기예요 자 그 내용 다섯 둘 즉시가 남겼다 아따 하나님 장사에서 몇 개 남은 그걸 그렇게 줬어 너는 즉시 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나갔던 게 뭐라고 다섯이나 줬네 다섯 주 남겨야지 내가 뭐가 다섯을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남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보시나면 열심히 일을 해 이런 재미로 살아 생명의 관계 충성의 관계 죽도록 충성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 역동적인 생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사람 여기서 약혼이 돼가지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만난 사람이 납밥을 때 올라가지 아무것도 않고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딱 숨겨놨습니다 근데요 세상 법으로는 괜찮아요 간음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그들하고 봤도 그런 것 이 약혼 개혈은 좋아 얼마나 책맞잖아요 저는 목회 했더니 그래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꼭 미루는 짓거만 하고 잘못될 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또 한 번 16집회도 해보고 2집회도 해보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했냐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니까 내가 해결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에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설교보다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 본질이 뭐니까 교회는 천국 휴거시켜야 돼요 여러분 병원은 병원을 아셔야 되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시스템도 없고 서비스 간호사가 상냥하고 차도 맛있는 대접을 주고 의사도 멋있게 생기는데 수술에 사람 죽여버려 병 먹고 차 그런 병원은 가야 되겠어요 아니 병원은 뭐 간호사 불친절하고 의사도 못생겼어도 수술에서 나설는 것이 목적이잖아 교회는 무엇으로 오시냐고 천국 가야지 천국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누가 책임자고 본질이 뭔데 본질이 뭔데 정치설계 한번 했다고 시험 들었고 원래 제가 정치설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더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내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잘 가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비본질 오늘 천국 잘 가기 위해서 저는 천국 잘 가기 위해서지 무엇이 본질인데 비본질 갖고 따지지 말아요 저는 팔방미인도 아니고 비 맞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천국 잘 들어갑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수 아니오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행위가 뭘까 행하는 자 외복을 입어서 행실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행위가 사랑이고 성기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오른편 양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왔을 때 헐벗을 때 전부 날 돌봤다는 얘기가 행위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에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생명관계고 천주교는요 또 사랑으로 구원을 행위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가요 믿음의 삶 믿음의 생명의 시스템이 있으면 다행히 열매가 맺어져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행위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나무를 열매 몇 개 돼 있으니까 생명 있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모습 희생 헌신 그런데 희생 헌신이 사랑할 때는 기쁨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난 달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른데 내가 햇빛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해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꼭 강조할 맛 하나 더 있어요 마트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띄워주세요 밭에 갑자기 보아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발견한 후 소유를 팔아 이걸 중요합니다 소유를 팔아 소유 뭘 팔아요 세상 믿기 전에 가졌던 취미생활 세상적인 거 버리고 끊고 자기 옛 생활을 버리고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믿는 기천이나 믿는 나 똑같아요 생활이 주님 못 만났어요 발견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전혀 생활이 안 바꿔졌다면 제 책임이에요 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예수 발견을 만들어서 안수에 불도 주고 말씀 깨닫게 달고 이렇게 해요 지금 발견을 시키려고 주님 만났으면 자기가 알아서 주님 만났으면 너무 좋으니까 천국 발견을 예수님 만났는데 생활이 바꿔진 가운데서 소유 파는 거 아무것도 부담 안 돼요 버리기가 괜찮아 바울은 배설문을 여겼다 했어 그런데 주님 만났다면서도 전혀 안 바꿔주고 세상과 그렇게 도난이 못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 미련해갖고 그렇게 취미생활하고 전화 계속 봐야 되고 꼭 그대로 살았다면 문제는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다 다녀요 제가 설교를 못하고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견 못했고 발견하게 하려고 제가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발견했는데도 안변은 안 만났으니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불받고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베드루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무엇을 얻을까 버리고 어쩌지 열두 보자 열두 집하 심판하리라 최고 가장 숨겨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든 사람은 그만큼 멸루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것 여러분 변출목사님 예수님 동행기록을 읽은 내용에 잠깐 그걸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신부 가는 길을 잘 여기 나와 있어요 신부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니 주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신부는 신랑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지 신부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니라 신부는 아름답게 꾸미며 부피가 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느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단다 저들은 불쌍한 약혼녀들이니라 저 신부들이 가는 길 곳곳에 더 큰 개선문들이 세워져 있네요 전전 더 커집니다 너희는 모든 참된 것들도 항상 미혹의 거지에 있음을 항상 조심하라 저 넓은 신부의 길 끝에는 멸망이 있느니라 앞으로 신부 운동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일어난다 정결한 길이 신부의 길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가는 것이 신부의 길이니라 정결 회개한다고 성령의 회개가 아닌 것은 정결 아니에요 윤리도독 아니에요 그건 불교도 있어요 윤리도독은 말씀에 생명이 흘러가지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행위가 이런 것이 아닌지 늘 살펴라 그런데 왜 주님께서 계신 그 신부의 길에 구름이 희매졌나요 너희는 내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구름 위에서 너희 발을 디디고 가는 것이 아니니라 신부의 길을 가는 너희는 내 손을 잡고 내 눈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너희의 발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나만 보면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 늘 깨어있어라 나는 깨어있는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나는 사랑만 말하지 않는다 나의 책망을 받아라 나에게 책망을 강구하라 나의 책망을 받아야 너희가 온전해지리라 신부가 나를 닮지 아니하였을 때는 나의 책망과 징의가 있는 것이니라 육신으로 영의 일을 이루리 하지 말라 육의 일은 육의 열매에 맺고 영의 열매는 영으로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육신의 수고는 영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지 않았냐 이것이 신부의 길이니라 글쎄 floating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